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유나예요. 네, 저는 아무래도 12월달이 되니까 더 점점 바빠지는 것 같아요. 음, 정동진에 가서 해두지를 볼 수는 없지만 저는 뭔가 12월 31일에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데요. 음, 정동진에 가지 않고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지 저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? 유나에게 살짝 알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슈퍼주니아의 저는 동희입니다. 최근에 제가 취미나 재미를 둔 건 예전부터 쭉 해오던 작곡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액자 모으는 걸 하고 있어요. 멤버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이나 아니면 엘프들의 모습이 담긴 파란색 풍선을 들고 있는 그런 사진 아니면 콘서트에서 저희 다 함께 엘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그런 액자를 모아서 숙소에 이렇게 크게 보러 놓거나 하는데 그걸 항상 스케줄 끝나고 나올 때, 볼 때 하나씩 한 번씩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앨범 하나하나 더 내면서 더 많은 액자를, 많은 사진을 모아서 이때는 이랬구나 라는 그런 추억을 가지려고 이런 액자 모으기의 취미를 하고 있습니다.